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식, 숙박, 체육, 그다음에 영화 관람까지 그 외에도 각종 지원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연말까지 4분기 내내 쏟아질 텐데 이걸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진행자께서나 또 우리 식천자분들께서 그동안 참 고생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시점상으로 이쯤에서는 돌아갈 준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일상회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영화관 가서 영화 본 지가 언젠지 저도 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간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확진자를 보겠다. 그런데 늘 발표하기 전에는 이런 염두에 둔 그런 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1일부터 지금 재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성인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 이상 되면 하겠다는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 대응 체계도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의료 체계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싱거포르를 보더라도 확진자 수에는 크게 집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놀랬지 않습니까? 2,500명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확진자 수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숫자다. 그래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그래도 궁금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건데 그동안 9시다, 10시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이제는 10시까지 해서 이제는 12시까지 심지어는 새벽 영업까지도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또 조심스러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진행자께서도 궁금하시잖아요. 1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정말 당장 시작이 된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사실 거기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좀 크게 보시는 부분은 어디세요? 시간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동안 10시 되면 영업시간이 이제 중지가 되니까 끝나기 때문에 3, 4, 5 이렇게 짝지어 있던 고객들도 이제 집을 향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대중교통 그동안 편수를, 운행의 수를 줄여왔던 것을 이제는 확대할 겁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제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방역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얘기는지만 이제는 저녁 시간에 불금이, 불금다운 불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만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영업, 다중이용시설이 3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가 가장 높거든요. 식당과 카페도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자영업분들, 소상공인분들을 배려해서 2단계의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이 12시까지 해제될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라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백신 패스,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접근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채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빨리 좀 접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와, 신난다 이러면서 식당을 들어가자마자 QR코드 체크도 안 하고 바로 마스크를 받는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마스크와 QR코드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의료 체계가 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식당, 카페와 같은 영업시간 이런 점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좀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활성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는 있겠지만 내년쯤 되면 이제는 정말 일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활성화되겠죠.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에이 꾸미겠지, 이제 생전에는 못 가겠지, 이렇게 정말 암담했던 상황에서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해운 항공업 쪽이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까지 완판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괌도 마찬가지고 하와이, 몰디브,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터키까지도 좀 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격리가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앙마이, 치앙라이 비슷한 이름도 많아요. 여기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공업계도 그렇고 여행업계도 그렇고 일부러 휴직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까지도 휴직을 했었는데 이들을 이제는 육아휴직 외에는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여행업도 할 길을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코로나로 중단됐던 것이 지방의 국제공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국제공항까지도 해외편, 이제는 우리하고 트래블 버블에 의해서 문호가 열려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편 노선이 재개되기 때문에 항공과 특히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쪽은 또 면세점까지는 상당히 좀 햇빛이 비치는 그런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질생활 건강입니다.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년도 기조효과가 지속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분기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호를 중심으로 한 럭셔리 브랜드의 사업이 호조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이면 광군제가 있어서 소매 판매 회복이 이어진다면 회사 매출 성장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림에서 리오프닝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채널의 매출이 2019년에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공우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임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확대될 경우, 후 비중이 90%에 달하는 면세 채널 중심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랜드 액서 코퍼레이션입니다. 회사는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미디어커머스 전문기업인데요. 요가복 브랜드 잭시믹스로 유명합니다.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연일 신제품 론칭과 함께 하반기의 높은 판매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광고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면 하반기와 내년까지 실적 성장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힙니다. 에슬레저룩을 기반으로 쓰리케어와 국민 PT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믹스토믹스 사업부를 중단하고 잭시믹스 브랜드 안에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드투어입니다. 회사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내년이면 영업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버티기 위해 희망 퇴직 등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해나갔고요. 지난 3월에는 자회서를 보유했던 자유투어의 보유 지분도 매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부분을 정리해 나갔는데요. 즉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적인 고강도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여행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동계 시즌 전세기와 전기편 좌석을 확보했고요. B2B 대리점 영업 재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내후년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주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도 혹시 좀 지켜보고 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산업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역시 이제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산업이 되겠죠. 일단은 정시로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반영되는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매출도 또 실적도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대한 성장 전망도 주식 시장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기지개를 움츠렸던 그 산업의 성장세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산업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래블 버블도 호재입니다. 또 격리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도 태국도 그렇고 그리스, 스위스, 터키까지도 다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백신 시스템이 K-방역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행업과 항공업도 이제는 또 기지개를 켜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호텔도 그렇죠. 또 스포츠도 그렇죠. 그다음에 면세점까지, 공연까지 조금 더 이제는 왜냐하면 면세점 사용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여행이 재개되면 면세점 사업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동안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위축돼 있던 신라나 또는 롯데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또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아웃도어 활동이 더 가능해졌을 때는 역시 패션에 신경 쓰게 되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백화점 또 고객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 분야에는 훈풍이 그래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군도 있는 것 같아요. 공연 쪽도 지금 엔터 산업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 그럼요. 앞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 좀 더 많이 열린다면 여행이나 면세점 쪽도 후행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이미 선행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게 괜찮아지는 건가? 아, 말했던 훈풍이 부는 산업 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면 되는가? 좀 더 우리는 체계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아지는 지금 이제 기지개를 펴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확 좋아진다. 무작정 우리가 또 덤벼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정시가 물론 미국 정시는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국민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면 이걸 다시 걷어들이거나 처리할 수는 없는 도로시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양농원이나 요양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국가 방역 정책 차원에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궁금한 부분은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쪽으로 정시의 방향은 갈 것이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제 4분기에 앞으로 이제 뭐 땡스기빙도 있고 또 산타랠리도 있고 이런 것들과 반영이 되면서 또 위드 코로나 이제 이 요소도 있거든요. 이 요인도 함께 반영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디스크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체된 부분은 줄이면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략 이럴 때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가성비 있게 효과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방향의 전환 방향의 좀 더 체계성을 더 지금 도모하시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4분기 또 내년 1분기를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분기에는 조금 단기적이더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해서 포트폴리를 재조정해보면 좋겠다. 그 중심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지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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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